아우 미쳤다 미쳤어 아우 우리는 왜 돈도 못 버는데 이렇게 소고기를 많이 쳐먹고 얼른 주세요 지금 눈이 오는 거야? 눈 여기 있는데요? 아 눈 여기야? 네 우리는 돈도 못 버는데 왜 이런 거를 먹고 있는 거야? 일단은 형 재산 먼저 쓴 거야 아니 근데 형이 썼잖아 소고기값 다 왜 자꾸 재산을 숨겨? 아니 왜 자꾸 이제 공개해요 그만 아니 왜 자꾸 재산 얘기를 해 아니 재벌집 막내아들이 형 보고 찍었던 얘기네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소고기값 지금 40만원 나온 거 알지? 이거 이따 붙여 N분의 1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일단 N분의 1이니까 현금이 있어요 형 일단 아니 붙여? 붙여? 붙여 핸섬이라 해 그럼 태길이는 붙여 그 돈 붙일게요 아 이거 진짜 너 고기나 쳐먹어라 시방 실패 야 으흥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오늘 하루 즐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아휴 продолж腕 이게 한 덩어리 돼도 듬직해 이 고기가? 네 이건 등심이야 이거는 뭐냐면 먼저 쳐버렸구나 이거는 치마살 네 치마 입었어? 야, 계속 먼저 친다 야, 쎄다 힙합이다 힙합 태길이 오늘 많이 먹어 우리 함께하는 첫 여행 재밌게 놀자 알았지? 너무 맛있습니다 입에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 아니 아까 행복한 영상 좀 담으려고요 뭐 웃기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이렇게 약대로 했는데 야 바로 쳐버린다 결국에는 웃겨야 되네요 야 진짜 놀랬다 그냥 그냥 하는거야 행복한 영상 하나 담아 볼라고 오늘 태길이랑 첫 여행이잖아요 태길이가 있다 그래서 신기한 주사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아 그럼 술 좀 먹고? 네 아 그래? 태길이 주사 있니? 막걸리랑 볶음자랑 섞어 먹으면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상한 거 나오는구나 몸에서 좋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와 핸샷 보솔보솔 수영은 못해요 왜? 날씨가 이렇게 지금 비가 너무 새초롬하게 오기 때문에 새초롬이요? 그건 무슨 말이야? 새초롬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새초롬은 무슨 말이야? 약간 얇았다라는 얇았다? 얇았다는 무슨 말이야? 날다라는 표현인데 어 새초롬이라는 거는 뭔가 약간 세랑 초랑 섞인거야? 그쵸 새초롬이야 뭘 튀긴거야 내 손에다가? 소샘지 그래갖고 새초롬하게 오기 때문에 어찌면 이슬비라고 해요 이슬비? 네 그래가지고 수영은 좀 할 수 없고 어 우리 또 들어가야지 술 먹다가 어 조금 달아올랐을 때 어 계곡으로 넘어가시는게 비오는 날 원래 계곡 들어가면 안되잖아 안돼요? 안되지 비오는 날은 위험하잖아 이럴 때 들어가면 뭐라니까요 아니 비오는 날은 위험해서 안돼 아 안돼요? 원래는 안돼 아 그러면 수영장으로 가실게 어 수영장에서 여기에서 2대2 무슨 그 헌팅이요? 예? 2대2 헌팅이요? 2대2 이게 뭐야? 근데 왜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왜 이거 통째로 빌린거야 램수야? 아니요 이거 왜 우리밖에 없냐 왜냐면 날씨가 어 지금 오는 날씨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런 분위기 좋아하잖아요 왜 비오는 날 잡았어? 아 사실 근데 비오는 날 감성 자체가 어 아실거에요 예 비오는 날 이렇게 좀 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내 머리는 왜 이러는거야? 아니 머리 심었잖아요 머리 심었는데 왜 별냐 어디가 별냐 그럼 중간중간 많이 안 별냐? 아니 그냥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 야 아무튼 우리 너무 아 오랜만에 놀러왔지? 아 오랜만에 놀러왔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오랜만에 놀러와서 즐겁게 오늘은 뭐 이런 재미난 영상 뭐 이런 이런거 초이스 이야 초이스 램수가 거의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 치맛살 여러분들 치맛살 한번 먹어보네 치맛살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요 우와 이거 미쳤지? 맛있어 정육점 가서 내가 우리 동네 40매너나치 사장님이 사장님이 근데 조금 깎아줬어 원래 소고기 안 깎아주는거 알지? 네 근데 사장님이 깎아줬어 와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형처럼 돈을 벌 수 있는거야 하하하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구요 저도 가난뱅이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등심은 태우면 안돼요 이거 맛있는거 샀어요 와 이거 미쳤다 야 램준아 갈비 아니야 이거 뭐야 그럼 삼겹살 아니야 나는 소는 잘 몰라 어 갈비 아니야 이거 막 태워 야 태워 먹으면 안돼요 예 알았죠? 야 근데 이건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와 빨리 먹자 와 너무 맛있겠다 야 원래 뭐를 뽑은거야 안에다가 파 겉에를 틔우면 안에는 있잖아요 어 요거를 빠는 순간 1등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는 1등 이야 파 이상한 개굴이 많이 생겼네 네 와 이거를 잡고 어 이렇게 로경하듯이 어 요렇게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네 로경수술 어 아 오오오 와하후 이러면 안에 이긴거야 1등 느낌이 이상하다 우리 근데 저거 어차피 못먹지 다 다 못먹어요 너 포경 안했잖아 맛있어 무슨 얘기야 하하하하 아 이러면 또 이상한거 달려요 하하하하 아 이거 안돼요 했어요? 네 로경을 했어요? 네 로경을 일찌감치 했습니다 아 일찌감치 네 나도 3학년때 해가지고 형 안했잖아 야 왜 그래 형도 3학년때 했어 거짓말 하지마 대학교 3학년때 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3학년때 했어 용아 소고기 왜 많이 사오라 그랬어? 다 먹지도 않을거 어떤거요? 소고기 이거 왜 많이 사오라 그랬어? 내가 다 먹자고 했어? 왜 왜 다같이 먹지는거 아니야 인마 배불러다고 거기 왜 앉아있어? 나 맥콜이 먹었어 취했던 얘기했잖아 나 찍지말라 엄마 그럼 내 돈 어떡하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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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40만원 하하하하 아니 어차피 이거 잼춘이가 챙겨간대요 아 잼춘이 챙겨갈거야? 어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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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불을.. 하아.. 이불 진짜.. 엠스야.. 아니.. 겉에다..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먹던 돼지가림이랑 이거 냉장삼겹이 아니라 이거 등심이랑 살치살이야 혹시 발 좀 치워줄 수 있어? 여기 고기 좀 올려놓을게? 아이.. 야 진짜 얘 왜 이래? 형 발에 올려놓을 수 없어서.. 아.. 렘스야.. 뭐하는 건 알겠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가 어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왜냐면 불이 부족할수록 불을 채워줘야 해요 렘스야 소라고 소!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원래 야 난 진짜 돼지랑 자꾸.. 야 니가 돼지새끼니까 돼지..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니까 저기에 돼지 있더라 너가 있으면 어떡하냐 돼지랑 소랑 구분 좀 해라 돼지 소랑 구분 좀 찍어요 쟤이 옆에 갖다 놀고 둘이 누가 돼지인지 나 도저히 찾아봐야겠어 찰내 그러지 않게 한번 해보자 너 이따 저기 가서 너 돼지 옆에 붙어있어라 너 내가 그래도 쟤네 중엔 대장이요 야.. 왜냐면 저기는 머리가 있고 여기는 머리가 없어 왜 대장이요 내가 1인자란 말이야 머리빡이 아예 없어서? 네 그럼요 아.. 근데 이렇게 약불에 은은하게 굽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게.. 아니 형님 저희가 근데 언제 소를 먹어봤어요 아우 난 진짜 돌아버리겠다 저희 처음이라 그래요 아직 고 소에 대한 이런게 무서워 절려 렌수야 아우 원래.. 원래는 불이 더 쎄야 돼요 원래는.. 삼겹살 꼽니 지금? 아예.. 안되겠다 이 새끼 오랜만에 소의 헛바닥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제가 소의 헛바닥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거야 원래 우설이라고 응 우설이라고 저도 맛있어 엄청 맛있는 거야 우설이야 야 너는 용해가 너 좋은거 먹인거야 나는 맛이 없다고 부액을 먹인거야 부액을 그러니까 근데 원래 오약을 먹으면 쓰잖아요 그렇지 예전에도 이제 그냥 싫은거야 우설이 야 우설 맛있는걸 먹었는데 왜 그러니 렌수야 아니 우설 그거는 못 먹어요 실제로 보면 어 야 고기 굽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좋은 날 다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다 익었어요 근데 잼슨이 연기를 또 잘해 연기가 온 만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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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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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작 캔디세요 다 구웠으니까 아니 좀 먹자 렌수야 근데 저는 뭐 카메라를 키는 걸 떠나서 저는 동생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서 나도 지금 안 먹잖아 어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 세길이랑 잼슨이랑 맛있게 먹어요 너 왜 착한 척해? 뭘 착한 척해요 나 원래 성격인데 야 착한 척해 나 원래 잼슨이 생겨서 태길이 생각하고 형 생각하고 다 하잖아 아니 왜 동생들이 먹으면 요즘 사람들이 다 알아 어 뭐를 알아 야 동생들이 먹으면 너도 배불러다 이 말 뻥 아니야? 너가 안 먹었는데 왜 배불러? 진짜 장난치는게 아니라 어 저 진짜로 여기 잼슨이 아까 고기 구웠잖아요 어 저 젓가락으로 잼슨이 먼저 챙겨준 사람이고 어 그건 내가 봤어 네 그건 내가 봤어 태길이 하나 더 어? 먹이려고 어 그건 내가 봤어 네 근데 그 전에 니가 일단 먼저 많이 먹지 않았어? 그니까 나도 배불러야 얘네를 챙겨줄거 아니야? 내가 배불러야 얘네를 챙겨줄거 아니야? 아 일단 너부터 먹고 그럼 어 역시다 내가 혜인데? 야 혜 그러면 10에 헬측 뛰어라든가 아니 로카트면 헬측 뛰어라든가 이것도 맞아 어 로카트면 군대 먼저 가든가 어 로케트면은 어 그러니까 나의 엔cle 림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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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